왜 별 3개밖에 못 받아? 난 4개잖아. 우리가 5개를 받아야 된다고. 집에 안 가고 싶어?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하짐입니다. 예, 크리에이터. 예, 게임 방송도 하고 엔터 채널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랑 게임하는 거예요? 저스트 댄스 도장 끼기? 마스터? 대회도 있고 그래요? 제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어요. 아, 신났다구나. 프로들이 아무나 화물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을 보여주셔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타 받기가 어려워요? 저도 가끔 메가스타 못해요. 기계는 어쨌든 기계입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는 카메라로 점수를 따는 거라서 동작 하나하나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아, 잘 추네. 아, 이런 게 미치는 건데, 이런 게. 또 뛰잖아. 괜찮아요? 예! 출발해요? 네, 괜찮아. 압상을 찾았다. 나 이렇게 하는데 곧 나오는데? 괜찮아? 와우, 슈퍼러스. 아, 메가스타 못했네. 괜찮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쉬움, 보통, 어려움, 익스트림 이렇게 네 가지 댄스 난이도가 있는데 등급의 공마다 별이 5개. 두 분 동시에 달성하시면 오늘 퇴근. 아, 진짜? 진짜야, 진짜. 제가 못 추면? 한 번 더 춰야겠다. 체력이 떨어지고, 모두가 집에 못 가고, 노승란에 같이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한 번에 다 슈퍼스타를 달성하시면 네 번이면 끝나죠. 끝이요? 퇴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춤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아, 일단 밥 먹고 싶은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쉬운 곡으로 먼저 와. 쉬운 곡은 뭐 금방 하지. 뭐야, 어렵잖아. 아유, 잘하네. 본인이요? 아니, 아니. 나? 어, 나 왜 궁금한다. 슈퍼스타 각이에요? 볼까요, 볼까요? 왜요? 입술을 하얘지고 있어. 으아. 야. 저기요, 별 두 개. 오, 별 세 개. 좀만 더 좀만 더. 오, 이 화가 잔뜩 나네 갑자기. 아유, 힘들어. 시작!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별 다섯 개 나오기도 힘든가 봐요? 아니요, 원래 쉬운데 이거 오늘 안 나오네. 날이 아니네. 그걸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우리가 빨리 퇴근을 하기 위해선 잘해야 되니까. 방망 뛰는 거 말고. 왜냐면 체력을 아꼈다가 마지막 난이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래도 덜 힘들 텐데. 이거 총시간이 뭐야? 3분 32초. 2분짜리 없어요? 2분짜리? 아니, 그럼 퀴즈 쪽으로 가야 돼요. 자존심이 있지. 퀴즈 가요. 우리 채널이 애들이 많이 봅니다. 하나, 한 곳까지만 챙겨가자. 아기걸레 뽀로로 없어 뽀로로? 아기 상어가 있을 텐데. 아우! 명곡 명곡. 난 자존심 상어네. 조회수를 다 이겼어. 몇, 몇, 몇 억곡이야? 몇 시험 나왔어? 조회수! 장난 아니지. 1등에 1등 지금. 난이도가 뭐예요? 쉬움이에요? 쉬움이죠. 와,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곡인데. 긴장돼. 나 이때 제일 무섭더라고. 야, 어려워. 9밖에 안 나온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우와. 우와. 오! 고맙자!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오, 오다 오다! 나이스! 10개? 5개? 예! 베이비 쇼크! 베이비 쇼크 월드 챔피언! 미래의 스톱! 오케이! 저희 1도 1개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베이비 쇼크로 저희가 일어납니다. 오케이. 그다음 보통 난이도 곡으로. 보통이랑 어려움까지는 그냥 쉽게 먹어야 된다니까. 70년대. 70년대 많이 움직였겠어? 여기요, 여기요? 70년대 많이 못 움직여.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난 괜찮아. 진주 버전 없어요? 없습니다. 아이, 까다로우십시오. 보통이다. 잠깐만. 다음이다. 봐라, 봐라. 싹 나간다고. 보통은 다 힘들어요. 오케이, 이거 해봐. 한 번 해보고. 진짜?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할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어려워. 이거 뭐야? 둘 다 했었는데? 망했다. 야, 인식 못했다. 큰일 생겨. 딱 인식해. 오, 근데 왜 안 돼, 우리? 오, 퍼펙트. 어떻게 해, 이거? 오, 퍼펙트. 어떻게 해, 이거? 오, 오성만, 오성만. 오, 내가 먼저 되게 됐어. 뭐하는 짓이야? 내가 먼저 되게 됐지, 한번 뭐하는 짓이야? 오, 나 되게 했는데?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어떡해. 제발 따라와. 안 돼. 아, 망했다. 아, 인생 망했다. 우와, 1등. 아. 중간에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 둘 다 안 됐는데 같이 좀 못 받은 건 좀 너무한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오, 이거 봐. 나 지금. 어, 큐티. 큐티야. 빨리 키즈로 다시 가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어, 뭔데? 트와이스 노래거든요? 무조건 별 5개 먼저 찍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줘야지, 알았죠? 오케이. 자, 펜수씨 갑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둘이 좋다. 나 퍼펙트. 완전 잘하고 있어. 좋아. 와, 트와이스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하지? 대단하다. 왜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 하하하! 됐다. 움직이자. 넘어서 계속. 펜수씨. 우. 조용히 해. 아. 쉽게 해, 조용히 해. 뭐야, 또 내가. 4개 먼저 됐잖아. 아, 왜 해. 아, 나 억울해. 잠깐만요. 어? 동생, 일로 와봐. 아. 난 별 4개인데 여기 3개네. 하. 참 제대로 하지. 우우. 이동을 했다고 하지. 하지만 실력을 보니 난 잘하지 넌 못하지 왜 별 세 개밖에 못 받아? 난 네 개잖아 우리가 다섯 개를 받아야 된다고 집에 안 가고 싶어? 죄송해요 지금 보통에서 이러고 있다니 말이 안 돼 와 별 삼성은 진짜 자존심 상하네요 키즈로 들어가서 아빠가 크레파스를 찾아 오늘 인생이 좀 힘들다는 걸 느꼈어야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여기서 춤 인생을 그냥 그만둬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너무 안 풀려가지고 깊게 빠져들지도 않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야 새로운 얼굴로 시작하는 거니까 뉴페이스로 한번 가보자고 진짜요? 다리를 웬만해서 움직이지 마 여기서 도사하지 마 이렇게 하면 오케이 즐기지 마 절대 나 흥분하면 내가 말릴 거야 아 이거 파츠를 어떻게 안 움직여 나 나 두근 두근 나 저도 신나기 시작하는데 신나지 마 띄워 띄워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으라고 야 가만있어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한 번만 해 오 사성 사성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따라간다 따라간다 굿 나는 5성인데 자 하지야 밤을 새더라도 방근송을 찾아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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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동가리 동가리 쌍당아 동가리 저거 애들이다 뚫어쓰기 뚫어쓰기 발목 조심 발목 조심 인형이란 건 다 찾아볼게요 다 다음. 아니 이게 왜. 다음 다음. 달콤하지 않아요? 왜 고민되는 이유는? 그거 할래. 이거요? 그거 할래. 머리 왜 이렇게 안 흘렸네. 제발. 네. 어? 못했다. 또 졌네? 아 이거 뭐 못 들어갈 것 같아 오늘. 아 내가 저수 댄스 이걸로 못 들어갈지 몰랐어. 저 이거 하나 벗고 가도 됩니까? 벗으면 별 다섯 개 나와야 됩니다. 나와요 나와요.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갑시다. 아까부터 전략적이었잖아요. 쉬운 걸 찾아봅시다. 어? 어 뭐야? 이거 아저씨 여기 가운데 있는 아저씨. 가운데 있는 아저씨. 저거다. 즐겁게 노래해.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오케이. 가자. 그렇지.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 좋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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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해. 안다 안다니. 요리? 좋고. 오케이 보통. 아니 왜 내가 더 잘했는데 솔직히. 메가 스타. 인생 첫 메가스타네요. 완전. 봤지? 보통 성공? 보통 성공. 어려움이자 어려움. 어려움으로 리틀 인디언 빨리 찾고 연락해. 거기 산타 가나보지? 어디 어디 어디. 이거요? 다음 다음. 어 저거 뭐야? 그래 그거 그거. 이거요? 이거 진짜 힘든데? 네. 다음. 이거요. 잠깐만 조금만 더 볼게. 12월 기념으로. 다음. 개인적으로는 이 춤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Can't take my eyes of you. 오 좋은데? 하실래요? 오케이 나 아는 곡이라도 해야지. 오 좋네.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왠지 왜 이래.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망해입니다. 와 나 도와 Delhi 죽었어요. 제발 한 번 더. 제발. 한 번 더 왔다. 아, 잠깐만. 자,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압박크래프트 찾습니다, 이제. 배터리스.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거 될 것 같아. 이거 세 번째 거, 민트. 나이스. 나이스다. 오케이, 좋다.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어, 잠시만. 어, 잠시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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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나쁜 세트. 야, 이 XXX. 아, 앉아, 앉아, 앉아. 아휴. 아휴. 느낌은 좋아하는데, 아. 근데 왜 이거 하는 땀이 이렇게 나지? 아휴. 아, 햄스트리. 아휴. 미치겠네, 진짜. 아휴, 나오고 있네, 여기서. 이거 뭐, 할로윈. 어? 이거 어떠세요? 이거 다시 나와, 무지건? 저는 나옵니다. 와, 나 이거 조금 어지럽다, 이제. 네. 됐다. 아, 된 것 같아. 아휴. 이거 각이에요. 각이 뭐야? 각. 야, 5개 빨리. 죽겠어요. 5개, 빨리. 와, 정하시네. 1등. 와, 1등. 나 봤어. 슈퍼스타. 난이도. 어려워. 됐다, 다 됐다. 하나만 하면 된다, 이제. 와, 이거 어려운 건데. 큰애 났다, 이제. 안 돼, 안 돼. 에라이. 어우. 여기는 진짜 수준급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저댄 프로예요, 프로. 2017년에 월드컵 챔피언. 월드컵 챔피언이에요? 어우, 나도 잘하고 싶다. 나도 잘하면 저렇게 제작해주나? 이 사람 못 이겨요? 예? 이 친구 한번 잡고 가자. 월드컵 챔피언 잡자고요. 야, 한번 잡고. 저 얼굴 갈아 끼죠, 뭐. 한번 따라 해 줄게. 야, 이거 잘하면 되겠다, 이거. 우와, 이 사람 박수는 이상하게 쳐. 도망쳐, 도망쳐. 됐어, 막 쳐. 됐다. 점점 올라간다. 너 잡는다, 내가. 오, 너 모두 되게... 잘하면 된다. 우와, 천장. 잘하면 돼. 우와, 천장. 우와, 천장. 우와, 천장. 도망쳐. 도망쳐. 파이팅! 잠깐만, 잠깐만.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마녀, 황금. 아, 진짜 아깝다. 와, 진짜. 야, 씨. 와, 아깝다. 이건 나오면 아니냐고. 이거 똑같은 거? 한번 더, 내가 할 것 같아. 잡는다, 내가. 너 보자, 내가. 파이팅! 땡! 알았어, 요리 형 알았어. 너 보자. 움직이면 안 돼. 됐어? 됐다, 먹었다. 됐다. 그렇지, 그렇지. 넌 기계야. 기계가 어디 감히 아직까지는 사람을 안 이길 수는 없지? 자. 와, 간다. 됐다. 마지막 마무리! 대단하지 내가? 오케이! 내가 이겼어! 내가! 다른 음악을 했다면 우린 분명히 또 실패하고 싸우고 몰카테니 자꾸 난리 났을 거야 잘하시는데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 나 너무 좋았다 지금 나 잘했어 나 너무 잘했고 하지도 잘했고 너무 잘했어 자 식사 하나 하실게요 오케이! 빠바빠빠받 잘 먹겠습니다 한계탕은 힘들지 않고 살을 발랄할 수 있잖아 참 매력적인 건 맞아 부드럽게 발리잖아 알아서 우와 맛있다 약간 보양식 느낌 좀 나는데? 오우 맛있는데요? 아... 흰 데뷔 전에 끝내서 너무 좋네. 드라마가 됐어 거의 뭐 진짜. 아니 근데 오늘 처음 추는 거 너무 많았어요. 테트리가 제일 어렵다 같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아니 걔가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네 명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 다음에 한 번 더 해. 테트리스 넌. 알았어. 오케이 접수. 누가 했어요? 대구. 꼭 끝을 봐야겠어? 시작. 또 우리 방송에서 뻔한 그림 만들어냅니다. 가장 어려운 거 해 가장 어려운 거. 잘한다 잘한다. 메가스톱. 결국 우리가 해냈구나 메가스톱.